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기항구사 김종우입니다 동영 모유구사 시즌이 왔습니다 여러분 동영 모유사 계리직 어떻게 진행하는지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거 촬영하게 됐습니다 총 15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출 유형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사료 제시형 문제로 출제했어요 근데 요즘 보면 대세가 인물사 지역사 그쵸 그런 문제 많이 나옵니다 여기다 하나 더 통합문제까지 나와요 통합문제까지 그래서 요 문제도 제가 많이 만들어서 냈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난이도로 구성했어요 어떤 분들 보니까 너무 어렵게 내달라는데 어렵게 내면 너무 어렵게 내면 멘탈이 나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 중3 정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한테는 이것도 어려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두 개 정도 틀린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합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반절 이상 틀린다 그러면 조금 여러분 더 하셔야 돼요 더 하셔야 돼요 10회부터는 이제 중간 난이도로 좀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회 이후부터는 이제 우체국 문제들 있죠 개리직에 특화된 거 그거 옛날에 기출됐던 것들 제가 여기다 한 두 개씩 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우편 역사가 안 나와서 좀 그러긴 한데 거기서 뭐 옛날 기출 정도만 여러분이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 스킬을 배우고 문제를 보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 모의고사가 모든 거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모의고사이지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약간 중간평가 같은 거죠 여기에서 성적이 안 나온다고 여러분 시험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시험장에서 잘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틀리다라도 많이 깨지더라도 실제 시험에서 잘 보면 되니까 멘탈 나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나는 좀 이거 보면 멘탈 나갈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이제 기출을 더 돌리는 게 나아요 멘탈 약하신 분들은 하지만 멘탈이 한번 깨져보고 다시 복구하고 깨져보고 복구하고 그래야지 단단해지죠 그렇죠 단단해지려면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문제에 나왔던 거를 활용해서 냈기 때문에 아예 막 센 등 같은 문제 그런 문제 안 냈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 그리고 거의 모든 문제를 자료제 시험으로 냈어요 요즘 대세죠 자료제 시험 문제로 냈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문제 풀면 어디에서 본 듯한 문제인데 틀리는 그걸 아마 경험하셔도 되실 거예요 제가 비슷한 문제지만 약간 바꿔서 내거든요 그래서 함정을 막 곳곳에 파놨습니다 함정 여러분이 빠져나가는 그런 맞으면 그런 쾌감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어 그러면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할 것이냐 보면 집에서 꼭 먼저 풀어와야 돼요 안 풀고 강의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꼭 풀어야 돼요 왜 그냥 내가 풀면 쉽거든요 제가 냈으니까 당연히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풀고 멘탈 나간 상태에서 점수 주고요 해설 보지 말고 수업을 들으세요 해설 보면 이해도 안 되고 해설면 바로 보면 수업 듣고 그 다음에 해설 보세요 수업 듣고 수업 듣고 해설 보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 한번 분석하십시오 왜 틀렸는지 틀린 이유를 알아야죠 왜 틀렸는지 한번 분석하고 이걸 분석하면서 아 내가 여기가 약점이구나 내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겠구나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약점 부분 찾고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문제 자료 사료 중심으로 보세요 다 거기 있는 자료나 사료 같은 건 제가 기출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 위주로 여러분이 좀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습은 체크해 준 필기 강의 노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1번 문제가 있으면 1번에 대해서 제가 앞에다 적어줘요 6강 25페이지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럼 이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다? 제거 필기 노트 6강 25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없다 그럼 제거 필기 노트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추가하시면 됩니다 추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 어디 나왔지? 찾는 시간을 좀 아낄 수 있겠죠 왜? 공부하는데 지금 시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페이지를 지금 알려줄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근데 수업에 집중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페이지를 빼먹고 그냥 나갈 수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공부 되는 거죠 그것도 공부 되는 거니까 그 부분 중요합니다 제가 시간을 아껴주기 위해서 최대한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점수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모의고사는 모의고사 뿐입니다 그리고 강의는 제가 길게 찍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동형 모의고사 길게 해봤자 여러분 시간 낭비고 내용 이미 여러분 좀 알고 있을 거고 하니까 제가 40분 내외로 1시간 절대 안 넘기고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문제 풀고 바로 강의 듣고 효율성 있게 공부하게 제가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뭐 질직 끄는 거 제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공부할 때 제대로 하고 그렇죠 문제 풀 때 제대로 하고 그러기 바랍니다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은 멘탈이 나갈까 봐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동영 풀다가 멘탈 나갈까 봐 그게 좀 걱정입니다 물론 공부 잘하신 분들은 자신 있겠죠 그런데 제가 좀 걱정한 것은 공부 좀 안 되신 분들이 보다가 멘탈 나갈까 봐 하는데 절대 멘탈 나가지 말고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이 더 작을 받아서 공부를 좀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한번 OT를 지금 찍었는데 앞으로 대장정 15회 나갈 겁니다 이제 1회부터 바로 들어갈 건데요 저 아시죠 여러분 빨리 찍는 거 저 빨리빨리 찍습니다 빨리 찍을 건데 음 여러분도 이거 시간 재서 풀기 바랍니다 시간 재서 그냥 막 풀지 말고요 뭐 30분 1시간 잡고 풀면 안 되죠 15분 10분에서 15분 잡고요 15분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15분 잡고 문제를 한번 풀고 점수 주고 바로 강의 듣는 걸 추천합니다 아시겠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빨리 문제 풀고 성적 끌어올릴 때에요 지금 집중하시면 성적 올릴 수 있습니다 언제나 시험은 막판이 중요해요 처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막판에 팍 열심히 해서 끌어올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 합격하는데 제가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런 마음으로 이 문제 만들었으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동영 OT 여기로 마무리하고요 바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diskut하십시오